자 이렇게 좀 놓고 자 일단 그럼 새우 어머 진짜? 뭐라 하려고 하시죠? K-푸드가 주제니까 다 한국식으로 해서 고기랑 한국식 파이타를 만들어 먹어 아야하 아 여기다가? 이게 한국식으로 돼요? 파이타가? 파이타 멕시칸 요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띠아 같은 뭐 이런 옛날 패밀리아스토랑은 참 많았는데 옛날에는 저런 거 많았어요 그쵸? 보통 불고기 상추를 싸먹잖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겠다 한국식 쌈으로 멕시코의 파이타를 한국식 파이타를 만들어 먹는 거야 훈제 파프리카 가루 좀 쓸 건데요 아 미치겠다 품파 품파 좋죠 점점 비슷해지시는 거 같아요 요리 스타일이 아니 원래 원조 지역 괌에서 오신 사모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와 이렇게만 해도 맛있지 뭐 이제 비슷하게 하지만 한국식으로 다 바꾼 거잖아요 고기도 고추장 고기로 고기를 했으니까 이제 메밀전을 붙여야겠다 메밀전이요? 메밀전? 그 또띠아 대신 메밀전을 사용할 거예요 아 또띠아 점병 메밀점병을 강원도식으로 와 한우 메밀파이터 아이디어다 왜 메밀전은 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얇게 해야 되는 거죠? 오 잘하신다 어이구 한두 번 해본 좀 시간 아우 이거 잘 되겠다 이거 되게 긴장하나 봐 와 잘 됐어 잘 됐어 너무 잘 붙였어 너무 잘 붙였어 너무 잘 붙였어 아 너무 만족했나? 만족할만하네요 아니 반죽이 진짜 잘 돼가지고 그 정도면 된 거 같아 자 이번엔 소스를 한번 오늘 화이타에 샤워크림? 샤워크림 그런 소스들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식으로 마늘 이번엔 갈릭마요 소스를 갈릭마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보통 계란 노른자 같은 거를 넣고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노른자 안 쓰고 만드는 거예요 노른자 없이? 저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건강마요네즈 아 건강마요네즈 올리브유를 미리 넣어놨어요 이게 약간 차갑게 넣어놔야 어? 올리브유를 냉장고 안에 넣어? 네 근데 저거의 포인트는 다 차가워야 돼요 저 크리미하게 되려면 다 차가워야 돼가지고 다 냉장고에 오래 넣어놓고 있다가 저기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차갑게? 네 차갑게 해야 돼요 온도가 중요해야돼 노른자 없이도 유화가 되는군요 3분의 1컵 정도 넣고 마늘하고 한국 음식은 무조건 마늘 레몬 한티 차가운 올리브유를 반컵 넣고 다시 레몬 한티푼 올리브 반컵 조금씩 교차로 넣어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차로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구나 올리브유를 넣었다가 레몬즙 넣었다가 이렇게 교차로 넣어가면서 계속 많이 많이 저게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돼 노른자 없이 마요네즈 대박이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보통 마요네즈는 느끼한데 느끼함을 딱 잡아줬어요 마늘과 레몬이 뭔가 되게 담백할 것 같긴 해요 상큼하고 상큼하고 어머 누가 오길래 이러는 거야 너무 정성스럽게 하죠 진짜 귀한 손님인데 진짜 되게 플레이팅도 좋고 외국인들이 봐도 낯설지 않은 케이프도 그런 느낌이요 아 갈릭마요 야 이거 메뉴 있으면 사먹을 것 같아 메뉴 있으면 난 사먹는다 생각보다 비주얼이 잘 나왔네 되게 만족하고 오늘 되게 특별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아우 나 지금